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전략과 업종별 시장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슈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